짐짐아, 너 몇 살이니? 3살 3살? 3살 응, 예뻐 예뻐? 어디가 제일 예쁜 거 같아? 내 얼굴 나 예뻐? 아이 귀여워 뮤직2! 불타오르네 라고 빨리 와 일부불봐, 일부불봐 일부불봐, 일부불봐 일부불봐, 일부불봐 일부불봐, 일부불봐 일부불대 짜고쳐라 짜고쳐라 짜자고쳐라 짜자고 먹고 싶어요 짜자고 먹고 싶다고? 아, 여기 이제 둘 밖에 없어가지고 짜잔아 잼잼아 오빠랑 우리 같이 신부로 갔다 오셨어 위안되는데, 집에서 드라마 자주 보여주시나봐요 오빠 같이 갈 테니까 우리 같이 갔다 와도 돼요? 어, 그럼, 그럼 여기 있어 이거 이거 가방 여기 안에 둘이 있거든? 여기 안에 둘이 있거든? 연예야, 연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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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재밌게 있다니까 오빠 안 추워? 안 추워 나는 원래 남자는 찾는 동물이야 그래서 오빠는 괜찮아 아, 그래? 나가보자 와 와 오빠, 연예 연예는 청년 동물이야 먹으네 잼잼아 잼잼아 그치 정말 잊어버린다